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오래 서 계시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일로 오세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또 직접 의자를 또 가지고 오셨네요. 저 여기 앉으십시오. 오늘 열심히 수상 안에 들어가신 우리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백남둔 여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노래하신 거 말고 다른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다면? 잘 모르시겠대요. 우리 할머님은 할머님 노래만 기억을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백남둔 여사님께서는 아까 조용필의 상처를 불러주셨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못 모시고 뒤에 계시는데 자, 여기서 3등을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3등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아, 네가 3등일 것 같아요? 네. 그럼 1등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아, 백남순 할머니? 알겠습니다. 자,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 백남순 어머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남순 어머님께는 네, 우리 캠페자님, 아, 우리 가수 신나씨께서 네, 상품권을 네,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백남순 여사님 네, 더욱더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노래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